자 오늘 저희도 미국 주식임이시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사장님. 잘 지냈습니까? 하루 밖에 안 지냈는데. 제가 오면서 본의 아니게 두 분 하신 거 보고 오거든요. 출발할 때 보고 오는데 다른 분 말씀은 다 듣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이남호 교수님의 말씀 중에 3배짜리 레버리 GTF를 투자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왜 하는지 아세요? 국내에는 2배짜리밖에 없어서. 아니 국내에는 2배 밖에 없는데 해외에 있는 3배짜리를 보통 투자하는 거잖아요. 왜 할까? 거의 지금 탑이거든요. XOXL 반도체 3배, 나스닥 100G3배짜리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4배가 있으면 4배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한 번에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또 어떤 얘기냐면 대부분 다 돈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번분이 적다는 얘기죠. 아시겠지만 조금 빠지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3배짜리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을 버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말이 잘 안 되면 그냥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 S&P 500을 지수를 따라가는 거 사셔서 가셔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시면 계속 더 악한 걸로, 더 강한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3배짜리 매매가 많아진 게 아닌가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 주제가 3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 궁금해서 갖고 온 주제입니다. 팡, 실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보시면 되고요. 금융주 제가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 때문에 샀다, 금융주를. 너네 이게 뭐야?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뱅커 어메리카 정말 못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승부죠. 정면승부인데 사실은 제가 봐도 못 가요. 올해 금리상 갔는데 금융주 이렇게 못 가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지혜 평균 체스가 약 20%가 빠졌거든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의 국제 순위를 언제가 정점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언제 꺾이는지? 정점 찍은 다음에 어제 보여드린 표에 의하면 6개월이 지나면 꺾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년 국제 순위를 2.79일, 2.7자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만약에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은 오늘은 아마 그냥 거의 시황이 없고요. 장 끝나고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내일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좋게 보시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한다고 다 알고 있고. 빅테크 총리는 마소가 그래도 제일 상장폭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기업이죠. 가장 좋은 기업이라서 잘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도 물론 틱톡에 대변한 약간 유튜브가 밀리긴 하지만 뭐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거로 보이니까 좀 이따가 새벽이죠. 제가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제 끝났고요. 액티비즈 블리자도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주요 기업입니다. 주요 기업. 내일은 메타, 페이팔, 퀄컴이 나오는데요. 목요일날은 애플하고 아마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오늘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웬만하면 미스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일 거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최근에 봤던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대감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잘 나왔기 때문에. 약간 높은 편인데 우리가 눈높을 좀 낮춰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낮춰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잘 끝나고 실적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탑10의 주식을 보여드릴 건데요. 1등이 애플이죠.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것은 SM500의 평균 비중으로 보여주는 건데 애플이 1등이고요. 약 6,900%의 SM500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 시저, 에이즈가 나오고요. 버크시스의 비주, 그 다음에 유나이테레스 그룹, 엔비디아, 존슨앤존슨인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박종원 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저거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겁니다. 오늘 거. 조금 한 시간 전 거. 네. 한 시간 전 건데. 여러분들 뭔가 이상한지 아시죠? 지금 메타가 빠져있습니다. 하나가 없네요. 메타가 빠져있어서 메타는 이제 분명 7위쯤 있어야 될 텐데 메타를 빼는 게 어떨까? 방에서. 방에서 빼는 게 어떨까? 메타 주가가 빠져서 컵10에 안 들어가는 종목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방에 머리가 사라졌네. 그러네요. 방에 머리가 없었네. 조금 안타깝지만 메타가 주가 많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몇 등일 것 같습니까? 11등? 11등. 11등. 11등이요? 11등이어서 조금만 실적이 잘 나와서 망했다 망했어. 급등하면 올라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기대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종목이요. 지금 S&P500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3분의 1종을 차지합니다.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 보통 S&P500을 초과로 아웃풋하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약간씩 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서 최근에 팡이 얼마나 붙임이 심한지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팡이 얼마나 셌냐라고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소위 팡이라고 하는 종목들이요. 632%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온 폭이 컸죠. 그리고 나서 S&P500이 189%. 그다음에 여기서 팡을 제외하면 149% 떨어지는데 하여간 팡이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일조에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나왔던 팡이 최근에 빠진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빠진 폭이 걱정스러운데 이게 지금 제가 보였던 팡의 좀 우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아까 보였던 팡과 그다음에 팡을 뺀 S&P500과 S&P500 합치면 거의 3개가 붙어있습니다. 딱 보시죠. 붙어있어요.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맨 위에 붉은색이 많이 내려온 거죠. 그게 뭐냐? 팡입니다. 팡. 상대적으로. 팡이 빨리 내려오면서 붙어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희가 한 10년 동안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팡이 솔직히 못 나왔습니까? 이번에? 1분기에?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고 전망치는 그래도 전망 좋아요. 전망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상당히 조금 미리 빠진 게 아닌가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 팡을 제외한 S&P500 S&P500과 팡을 같이 모일만한 그런 수준인가 그런데 지금은 많이 빠져있다고 보시면 좋고 이걸 한번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S&P500이 10% 넘게 빠졌죠. 그런데 그 다음이 애플이 10.97%가 빠졌고요. 아마존이 13% 구글이 17% 마이크로소프트가 18% 메타가 45% 단통을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지수들이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S&P500가 붙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메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게 뭡니까? 45%? 상당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가 지금 한 4개월 지났죠. 그런데 보통 연초 대비 4개월 동안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보인 건 거의 올해가 처음이 아닌가 라고 보여준 건데 하여간 우리가 이제 위기의 빅5 주식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말이죠 오늘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실적이 실적을 죽 써버리면 무섭습니다. 무섭죠. 무섭죠. 그러면 얘네도 많이 빠지면 지수 확 끊어 내려서 아주 지수가 폭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자성은 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면 애플하고 애플하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좋게 보지만 아마존 메타는 거의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3승 2표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지수가 그래서 사실 여기가 다 잘 나와야 되는데 약간 그게 안 나온다 보면 이것 때문에 지수가 지금 이제 나스닥이 어제 베어마크 진입했다가 약간 올라왔는데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잘 나오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 빅10 빅10에 보시면 모습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이게 3월 말 기준입니다. 아까 보였는데 30%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인데 비중이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사상 치고치까지 올라왔죠. 그만큼 주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빅10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익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주가는 많이 올라와서 지금 기호도가 많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이익에 대한 기호도는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는 약 24%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고점들이 많이 밀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빅10밖에 없으니까 빅10을 사긴 하지만 실제 실적은 벌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 미래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렇게 안 나와주면 다행인데 지금 어쨌거나 빅10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의견이 모여주고 있는 게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실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만 지수의 급락을 피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약간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되는 거냐 실제 발표 전에 그런데 또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요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가 괴리도를 보여주는 건데 8, 90%도 못 팔죠. 애플이 18% 괴리도를 보여줍니다. 지금 사시면 또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맞춘다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31% 구글이 37% 아마존 38% 엔비따가 67%에 메타가 70%입니다. 괴리도가요. 목표 주가 괴리도가 차이가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저거 안 가면 필요 없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거나 월가의 목표 주가를 믿어야죠. 안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죠. 일단은 예전에는 믿었는데 지금 안 믿습니까? 네.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약간 짧은 기간 동안의 모습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죠. 목표 주가를 내리든지 주가가 올라오든지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가 좀 내려올 것 같고요. 주가도 올라가서 중간에서 만날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올라오겠죠. 지금보다는 그런데 엔비디아도 상당히 지금 괴리도 지금 목표 주가 거의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목표 주가 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문제가 없다.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어찌 보면 없는 분들은 사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시겠냐는 거예요. 사시겠습니까? 지금? 쉽지 않죠. 어려운 구간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없는 분들은 실제 발표를 보시고 제 기억이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인데 5월 25일이니까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시고 잘 나오면 급등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꽤 안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지만 막상 팔자니 팥 찝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글린이가 쓰지 않습니까? 옴짝 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처음은 금리 인상했을 때 그때 시장이 확 좋았잖아요. 이번에 50BP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만약에 발표가 되면 그때 또 강한 시장 반등이 오지 않을까 뉴스가 노출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발표가 되면서 양적 길축을 950억 달러 한다는 것을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FNC 미팅에서 더 큰 금리 인상을 얘기한다고 그러고 아니면 만약에 CPI가 6월과 7월까지 점점 점점이 더 지어낸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커지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어쨌거나 우려가 있지만 가장 믿을만한 주식은 빅테크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자 끝나고부터 실적을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욕먹었던 금융주를 말씀드릴 건데 금융주 지금도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왜 주가가 빠지냐 물어보시는데요. 어디 잠깐 보여드린 거지만 10년을 국제순위 강세가 된다고 그러면 역시 금리세가 빨라진다고 그러면 가장 많이 갔던 게 금융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 산업업체 소세순위인데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이 많이 갔죠. 근데 1등이 금융이잖아요. 근데 왜 못 갑니까 도대체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왜 그럴까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이제 하락포를 보게 되면 올해입니다. 올해자만 본 건데 지혜평허체스 19% 뱅크어메리카 16% 골드마사스가 16% 시티가 15% 모건센터가 13% 웰스파가 그나마 나은 모습인데 약 4%까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가장 많이 밀었던 뱅크어메리카는 16%까지 빠지면서 지수 대비에 훨씬 더 많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우울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런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금윤주 얘기할 때 두 가지 멘트를 씁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 경기 침체 피해주가 금윤주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당 수혜를 보는데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 또 바로 지켓탈을 만드는 게 금윤주거든요. 양쪽에서 엇갈려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도 커진 게 아닌가 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이미 그게 반응되다 보니까 실제 다음 어린 전망이 내려가는 상황이 바로 금윤주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국제 수익률 10년물하고 은행 업종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10년 국제 수익률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보통 같이 움직였죠. 올라가면 금윤도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번에만 다이버는스가 나왔습니다. 엇갈린 그런 모습이 나와준 거죠. 이게 왜 얘기된 거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밑에 있는 그림은요. 스톱스 600 범유럽 지수의 지수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유럽에 대한 10년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에 금윤주가 빠지는 똑같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엇갈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이게 같이 움직였던 이런 궤적이 이번에 와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다. 마치 악어입처럼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다는 거 그림 확인하시고 이유를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거죠. 왜 문제가 되냐.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론 경기 침체가 대부분 안 온다고 믿겠죠. 특히 체포관님은 안 온다고 믿으실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런데 이미 내년도에 대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48.4%로 꽤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높아지게 되면 금윤주 못 간다는 거죠. 해서 지금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내년도 48.4% 그 이듬에는 20%로 점점 나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내년도에 거의 온다는 게 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연락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조금 전에 갔던 우리 이남현 교수님 말씀하신 게 올 초에 가장 좋게 얘기한 종목 중에서 내나가 있습니다. 내나인데 내나가 주택건설업체거든요. 리틀에. 아니요. 주택건설업체. 주택을 짓는 업체인데 그런데 내나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모기지가 올라갈 건데 어떻게 주택이 많이 팔리겠냐. 많이 팔려야 집이 많이 짓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더 빨리 집을 구매하는 층이 있다. 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모기지가 진짜 속고치 올라가면서 주택건설업체가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고 거의 폭락수준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상했지만 틀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금융주가 그런 금리 예상의 수치를 받던 금융주가 똑같은 관점에서 틀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보여드린 거고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이 경기 집대 가능성이 약간 사그러지면 다시 금리 예상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주가를 회복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없는 분들은 있는 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사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이유가 다음 피해 설명 나옵니다. 자, 요건데요. 요건데 왜 더 사야 되느냐라고 보시는 건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파란색이요. 파란색이 지금 S&P500에서 차지하고 있는 금융 섹터의 비중을 보여줍니다. 비중은 거의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2년 동안에 커져가는 그런 모습 혹시 보이시니까 확인됩니까? 제가 치워드릴까요? 잘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이게 2년 동안의 모습이거든요. 서서히 그러니까 시가총의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넷인컴에 대한 비중은 내려갑니다. 실적에 대한 비중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실적에 대한 비중이 내려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약간의 반대 생각하시겠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이게 반대로 실적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 올림프로가 더 크게 키울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더 사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넷인컴에 대한 비중이 물론 안 좋아져 그것도 빠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10년 국제수는 많이 올라갈 때 금융제가 아주 좋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금리 예상이 여러 번 이뤄지고 만약에 예등만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흐름도 좋게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주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도 우리 국내에 나오는 모든 전문가분들이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호의적이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주가는 빠져있지만 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봅니다만 제가 오늘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린이분들 서학개민이가 많이 보유한 종목에는 역시 금융주가 안 보이더라. 그래서 안 보였고 그다음에 일주일 치 봤거든요. 일주일 치 봤다니 넷플리스도 그렇게 많이 매수하셨다고요. 저점에서 넷플리스 주가 빠질 때마다 많이 매수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한 4일 동안에 넷플리스 주가가 40%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주가가 시작 나온 다음에 장기가 빠지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너무 섣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싶어서 그것도 한번 주의를 드리고 넷플리스도 그다음에 세배짜리도 조금 천천히 매수하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하겠습니다. 금융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요. 10년을 국채수익률이 언제쯤 정점을 찝일까 나오는 건데요. 10년을 정점을 찍어야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늘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각종 그림인데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쭉 보시면 여기 딱 가운데 이게 딱 보시면 약 50% 금리 사이클의 50% 부근에서 꺾입니다. 금리 사이클 혹시 만약에 우리 금리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박종원 팀장 이번 사이클이 이번에 지난달에 금리 했죠. 한번 하고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내년도 5월까지? 2023년도 3반기까지 그때까지 이어지죠. 그러면 한 1년 동안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딱 반이면 언제입니까? 그때가? 9월? 9월 10월? 9월 10월 9월 10월 되겠죠. 그래서 딱 자르면 한 9월 10월경이면 10년 국채수익이 적점을 찌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해서 10년 물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다음부터는 때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충분히 반영되고 나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특히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가심이 커질 만한 시기는 9월과 10월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또 마침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맞물리면서 의외에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그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6개월 이후에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해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냥 가만히 있어도 6개월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과거치를 보시게 돼도 딱 반에서 꺾이기 때문에 진짜 10월이면 완벽히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 번 황식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 번 금리가 낮아지면서 성장주에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아마 메타도 같이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까지 어차피 그렇게 보시고 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일주일 보유하시고 사기 아니잖아요. 10년 보고 샀습니다. 몇 년이요? 10년이요. 10년이요?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10년 좋은데 10년 좋은데 10년 동안에 조건이 뭐냐면 그동안에 기업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변화라든지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어떤 좋은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가져가면 좋은데 모르죠 혹시 근데 혹시 지난번에 비 레크만이 전략 외도했잖아요 네프리스를 그때 혹시 레터 보신 분 계십니까? 던진 다음에 그때 큰 소식을 봤거든요. 한 워낙 5천억 정도 소식을 봤는데 그때 미안하니까 주주분한테 레터를 쓰신 거야 이분이 쓴 건데 거기에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메타 플랫폼스가 크게 바뀌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럼 주식이 파는 거거든요. 이분이 생각했던 메타가 네프리스 제가 왜 헷갈리죠? 잠깐 다시 한번 네프리스 메타 저 쳐다보지 마세요 얼굴에 써있어 메타라고 자꾸 메타라고 있는데 아니 거의 바꿔야 될 것 같은 이름을요 박메타로 진짜 잘못 봤나 내가 혼자서 이 생각했었는데 네프리스를 이런 건데 네프리스에 대한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주요 관점이 바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뭐가 바뀌었냐면 그때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약간의 광고를 얹어갖고 판매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냥 구독자에 돈 내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광고를 보신 분한테 열어준다는 얘기했어요. 원래 그게 처음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네프리스가 근데 약간의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 스스로가 실망했다는 글쓰며서 일단 주식 전략 매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박정은 팀이 가져가는데 메타 플랫폼스가 혹시 본인의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를 잃거나 약간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주면 그때는 좀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잠깐 채팅창에 제가 소파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또 소파이요? 소파이 소파이 네 소파이 아 그 이제는 핀테크 기업 소파이 네 제가 이제 뭐 탈출을 하셨냐 근데 아직 탈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8층에 있다 16층에다가 18층에 18층에 있습니다. 18층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소파이부터 뭐 리비안도 마찬가지 루치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니콜라 같은 기업들 조그만 기업들 되게 많이 빠져 있는데 마치 그냥 많이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주식을 파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주가를 예측한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측하는 분도 있습니까? 그럼 그냥 얻어맞아야 되냐? 얻어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만 니콜라가 있으면 테슬라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소파이 있으면 소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금융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소파이하고 뱅크 업무가 같이 있어야 되죠. 포트폴리에 같이 물론 다 빠져있지만 그래야지만 버틸 수 있는 거지 소파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박종원 팀장은 소파이 메탈프레스 밖에 없다 보니까 상처가 좀 크지 않습니까? 물론 메탈은 덜 빠졌지만 그래서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도 좀 다양한 정보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에 몰려있는 것도 있고 또 특히 아침에 보신 분들이 아침에 저희 모닝 프로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많은 분들이 주가 자체에 너무 너무 오른되어 있어요. 주가 자체 주가 올라가면 장땡 빠지면 진짜 막 욕하시는데 어차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지 마시고 기업 자체에 대한 그런 관점을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금융위원회의 관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빅테크가 정답인데 빅테크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계단 부분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IBD들의 의견들은 변한 게 없으니까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볼 건데요. 어제 여러분들 실적이 다 좋았죠. 대부분 근데 오늘 나온 실적이 있는데요. 펩시콜라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동안 주가가 한 20% 올랐거든요. 회사하고 잘 나온 다음에 주가 속복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봐서 약간 숨거리게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토스 같은 그런 스냅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풀목이 있거든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여러분들 펩시콜라라든지 이런 거 이런 또 콜라뿐만 아니고 동남아 가시면 아쿠아피나라고는 또 생수 있잖아요. 압니다. 아십니까? 아쿠아피나 많이 팔립니다. 많이 팔리고 특히 이제 뭔가 동남아 도시에 되게 시골 가게 되면요. 딱 생수를 잡으면 뭐 금방 자기들이 만든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병도 막 되게 허술하고요. 뭔가 아님 막 떠있기도 하고 이런 게 보입니다. 신뢰가 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죠. 안 갈 때마다 뭘 고르냐면 아쿠아피나를 고르게 돼 있어요. 펩시니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다사니는 혹시 어떤 건지 아 다사니? 다사니? 다사니. 코카콜라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다사니 펩시는 아쿠아피나 해서 그것만 드십니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시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디 가면 음식이 많이 모르시면 맥도날들 가잖아요. 아는 맛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꼭 아시는 브랜드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버틴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희가 시점이 나왔는데 지희는 역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조업들은요. 최근에 시점이 나온 다음에 전망을 뭐로 잡고 있냐면 특히 서프라인 체인의 이슈를 잡습니다. 그래서 공공망 병무 형성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전망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UPS 실적이 나왔는데 UPS 진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에 물류 회사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면 물류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UPS 페르스까지 해서 또 철도 기업들까지 해서 물류 기업들 이번에 UPS 때문에 그런 우려 시켰다는 시켰다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DR홀튼이 나왔는데 주택 건설업체입니다. 그런데 홈 빌더인데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년 모기지 금리가 5.12%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집을 많이 안 지을 거라고 우려했다가 지금 그나마 잘 지어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DR홀튼 그다음에 KB홈 그다음에 레나 같은 기업들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까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교수님 얘기했던 레나 같은 기업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장 출발 상황을 지켜볼 건데요. 치고 가시죠. 쳐주시죠. 쳐줘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힘을 실었어요. 오늘 좋습니다. 4월 26일이고요.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의미가 없는 흐름 나올 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다 없는 흐름이고요. 장 끝나가 나오는 마이크로스포트 알파벳 달렸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니구나. 스타트는 좀 약하네요. 출발 상황이 나왔는데요. SM500이 0.59% 마이너스고요. 계속 빠지네요. 다오가 0.72% 마이너스. 나스닥도 0.70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랬지 않습니까? 이랬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은 어제 상승이 극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마이너스 습관에서 움직이다가 장바파로 소폭 반등하면서 하나폭을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반도 그렇고 별로 재미가 없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어제 또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의 모습이 어떤지 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전보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애플도 0.82% 마이크로소프트가 1.21%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도 이거 맵 보신 분들 잠깐만 지우고요. 우리 맵 변화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바뀐 거 혹시 아세요? 위아래 바뀐 겁니다. 애플이 밑에 있고요. 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뒤집어진 겁니다. 어차피 별 의미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 조그만 겹대에 중간에 끼면서 이 크기가 바뀌어서 바뀐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메타도 원래 여기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오늘은 메타가 좀 그나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글도 0.81%가 빠지고 있고 오늘 시점에 나오는 게 둘 다 빠지네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잘 버티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오늘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유가가 아직까지 100달러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적으로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관련된 거니까 그 취를 보시면서 좀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UPS가 잘 나가는데 실적 잘 나가는데 주가가 좀 빠지네요. 빠집니다. 그런데 G도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 잘 나왔습니다만 전망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전망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가 오늘도 빠지네요. 어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융주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영안에 녹색이 나오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빠진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존슨앤존스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에브비도 정말 저 차트 보면 에브비도 엄청나게 에브비 휴미라 갖고 있는 관절로 맞고 있는 약인데 회사인데 에브비 존슨앤존스 화해자까지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가장 좋은 게 헬스케어 업종이고 업종이고 또 전쟁도 무관하고 하다 보니까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존슨앤존슨 에브비 같은 것들이 수시로 사상 최고치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좋다. 그런데 이렇게 좋다 하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다 하고 얘기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거기가 고점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관련 계획을 매수해야겠구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XLV거든요. 그런데 XBI로 빠져버려요. 바이오 바이오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왠지 이거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존슨앤존슨 밴드헤드로 무슨 번호버나 밴드헤드로 그 다음에 또 존슨앤존슨 혹시 아시겠지만 말이 나온 김에 혹시 구강천절증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리스테린 말씀하셨죠. 리스테린 마치 파스 같은 그런 거 그런 거하고 돈 벌겠느냐 말씀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XBI를 빠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도 XBI는 정말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V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게 올라온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정말 의외의 종목이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WM이 뭐냐면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쓰레기 치운 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이 올라온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 보유하지 않는 건데 지금은 뭐 기술이 쉬게 되면 이런 것들이 틈새로 올라옵니다. 재미있는 거 없지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시장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오늘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 앞두고는 시장도 약간 관망세라고 보통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에너지 섹터가 올라가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빨갰으면 좋겠어. 차라리 애초에 저게 파란 녹색이 들어오면 나머지가 다 안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미국 시장 실시간으로 또 알려주신 미국 주식의 임시자 장우석 부사장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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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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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